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업 돈 벌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돈 벌기가 어렵고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돈을 마치 버튼을 누르면 화수분처럼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조 2조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업 세계는 위태위태한데 지금 이제 어제 태형그룹의 부동산 pf 관련한 그런 위기를 다뤘는데 오늘도 여러분 기사를 보니까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부동산 pf와 관련된 그런 부채규모가 급증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하단에 건설사 부채가 5년 사이에 4천억에서 10조 원까지 늘어났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부채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여러분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일으켜야 되고 그 대출에 대해서 대부분 대형건설사들이 직업보정을 하는 그런 영대로 그걸 이제 흔히 브릿지로운 혹은 부동산 pf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사 부채가 5년 사이에 4천억에서 10조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니까 사업장을 여러 군데로 이렇게 확장을 한 거죠. 그건 뭐 어떻게 나무랄 수가 없고 사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시공능력평가순위 30대인 이른바 일군건설사들도 삼성물산의 현세건설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일감을 따내기 위해서 발주처인 시행사의 부동산 pf대출에 연대보정을 서게 된다. 연대보정을 연대보정을 섰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부장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미부장 되거나 아니면 다른 공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공사 일정이 지체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분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처럼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을 못해 pf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되면 결국 보정을 선 건설사들이 부채를 감당해야 된다. 한 30위권 건설사 임원은 땅값이 최고점이었던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 사이에 과도하게 건설했던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력한 기업들이 특히 긴장하고 있다. 미수금이 여러분들 2020년에 18조 7천억에서 거의 따블 정도 가깝게 내려서 31조 4천억까지 늘었네. 모든 것이 여러분들 미래를 베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영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은 결국 미래에 주택가격이 아파트가격이 오를 거라고 베팅해서 여러분들 샀는데 고금리가 답키면서 어렵지 않습니까. 참 사는 게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거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재택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가들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시나리오로 세운 다음에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pf에 대해서 과도하게 여러분들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내린 의사결정이 그 당시로는 합리적이었는데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대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회사를 그냥 자기 자본만 가지고 또 운영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회 전반적으로 리스크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참 따뜻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래요. 리스크를 감당해야 돈이 생기니까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이제 미분양 주택도 많네요. 미분양 주택이 5만 8,299 가구 가운데서 87%가 지방에 몰려 있는 거냐. 미분양 우려로 착공을 못하고 이 때문에 분양을 통해 대출을 갚는 일이 막히기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점점 부실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한 분이 말씀 잘 안내 충남에서 주상복합개발사업위에 500억 원을 pf대출로 조달한 한 시행사 관계자는 땅이 있으니까 땅을 여러분들 담보로 해 가지고 그걸 했겠죠. 그럼 이제 이게 건설사가 여러분들 관계하게 되면 건설사가 지급 보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공사 착공이 이 경우에는 건설사 관계하지 않고 그냥 그 회사가 여러분들 중소규모의 건설체가 안내. 그럼 공사 착공이 예정보다 1년 넘게 밀리면서 5년 회사 수익을 모두 이자로 날렸고 땅을 팔려고 해도 사겠다는 것도 없다. 사업이 이렇게 여러분들 어려운 겁니다. 중견 건설회사가 여러분들 몇십 년 걸려 가지고 일어섰지만 망하는 데는 대형 공사 한두 건으로 회사가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노름에 비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본질상 노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회사가 작을 때는 판돈이 작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작을 때 10번 20번 계속해서 성공시키게 되면 계속해서 회사 규모가 커지게 되면 판돈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회사를 잘 키워더라도 큰 판돈에서 노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형 그런 공사장 가운데 한두 군데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사업 망하게 되면 참 아무것도 안 남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내년 상반기 중에 pf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것으로 예송되고 국내 대표 건설사 16곳이 pf 대출에 대해서 보정을 쓴 금액이 28조 3천억 2000년 말에 비해서 75% 늘어났다.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냈네.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면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이 돈을 무료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늘어난 거네. 참 뭐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란 것이 얼마만큼 아슬아슬한지를 한 번 정도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방송 시작한 지 한 47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후반부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한 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이 도덕놈들 시리즈는 1권부터 5권이 발간이 됐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체계적으로 다룬 그런 서적입니다. 이 책에는 그냥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선거를 조작한 선거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책인 거죠. 그것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조작한 증거물을 가지고 많이 이런 보급이 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지키는 그런 전선에 이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서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고 특히 이제 기독교 발전사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룬 책인데 이 김동주 교수님이 쓴 아주 역작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이런 책들은 한두 권 나오기가 힘듭니다. 가장 사람이 이렇게 왕성한 시기의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